저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커피 한잔 안 할래요? 지금 커피 마실 기분 아니에요? 저도 지금 커피 탈 기분 아닙니다. 예. 아... 아, 이 정범사 이 배신자 새끼! 아, 그 새끼 때문에 밥을 좀 더 세시기만 하고! 아니, 어제 찾아간 김에 숟가락을 치르게 하지, 왜? 할부로 치르게 할 예정이에요. 혹시 정검사 일부를 쇼하는 거 아닐까요? 정 내부에 침투해서 모든 비리를 밝혀내렸대요, 남은 형님. 대한민국 헌정사상 그런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. 우리 정검사 필요 없는데? 그건 또 뭔데요? 아, 이거요? 기호팀 파일이에요? 아, 이거요? 아, 이거요?